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사람에게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자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였을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은 유민 아빠와 며칠째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유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그 예의를 저버렸습니다.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당한 유민 아빠와 유족들은 온갖 음해에다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유민 아빠의 단식을 중단시키고 그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. 음해와 유언비호로 세월호 전국을 끝내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대통령입니다. 적어도 국민 절반이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과의 만남을 끝내 거절하고 그래서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만다면 그때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남을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.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